숙제하다가 아까 했던 거 숙제하답니다 그치 명사 숙제 뒤에부터 숙제하다가 됐네 그리고 여러분 뭐가 가능해 숙제해라 숙제한다가 되니까 뭘로 바뀐 거야 동사로 바뀐 거야 그 다음에 요거 귀한 거 바둥바둥 이라고 하는 부사 뒤에 하다가 붙어서 뭐가 되기도 해 동사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바둥바둥 하다 이해됐어 바둥바둥 이라고 하면 부사에다가 하다가 붙어서 동사가 되기도 하는 거야 학생답다 자 학생이라고 하는 명사 뒤에 답다 접미사 붙었어 그치 여러분 뭐야 학생답다 학생답는다가 아니니까 뭐가 되겠어 형용사로 바뀌었지 그 다음에 형용사로 만들어 주는 거가 나오죠 이렇게 정답다 거짓대다 슬기롭다 얘네들이 다 뭐야 형용사라고 보시면 돼요 됐지요 그 다음에 쓰럽다 믿없다 없다 뭐 지다 높직하다 멋쩍다 여기까지가 형용사로 만들어 주는 애들이었고 그럼 계속 나아가면 돼 오늘은 저의 사랑을 요구해 이렇게 제목이 되니까 한번 더 믿음이 되기 때문에 저의 사랑은 저희가 만나어 benefit 났다